지금 플레이할 게임은 출시 전 상태입니다.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2014년 2017년 2월 14일에 전세계 출시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한글 고마워요. 발렌타인데이에 출시하네요. 딱히 발렌타인데이랑 연관거리는 없는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걸 발렌타인데이에 출시하네. 오! 야 그래픽 봐라 이거. 근데 이렇게 저기서 멈추지 왜? 멈추지 왜? 멈추죠 여러분들은? 자 한번 건너뛸게요 이거. 여러분들 멈추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 뭐야 이거. 나 누구를 위해 싸우지? 나 바이킹. 어 멀티플레이 역시 멀티플레이가 있구만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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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난 얘 밖에 못해? 나는 이거 못 바꿔요? 얘? 아 조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이거 진공짜야 스팀에서. 근데 클래스가 얘밖에 없나봐. 아 젠장. 겐세이가 뭐야. 겐세이나. 겐세이나 들어갈까? 워든. 레이더. 준비. 아 사면 되는구나. 일단 얘로 한번 해보자. 사람이야? 뭐야. 워워WYORWOWOW 워우 여시 워우 여시 후랴 2라운드 오이차 와우 대박 오 조심조심 아 스태미너가 있구나 이거 아 스태미너가 있구나 오이차 밀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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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밀어버려 아이씨 오케이 아 보스는 너무 쉬워 네 이거 배턴가봐요 스팀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어우 이것만 이기면 끝인가 뭐야 이거 뭐야 왜 안 잡히냐 얘 뭐지 이거 아 잘못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어 아 버튼 잘못 눌렀구나 아이고 오이차 와 이거 뭐야 나 지금 뭐한거지 나 지금 뭐한거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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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처형도 있구나 아 처형도 있었는데 아 와 누를 수 있었는데 와 뭔가 딱 했더니 뭔가 처형이라고 떴는데 어 이거 재밌겠는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멀티플레이 빠른 매치 멀티 빠른 매치 멀티 빠른 매치 멀티 빠른 매치 가보자 욕먹으면 어떡하지 못한다고 500원 고용할까 일단 내가 제일 버서커 암살 어려워 뭐 좋아 버서커를 고용했습니다 어 좋아 굿 버서커 가자 여자 버서커라서 더 맘에 드는데 와 뭐야 쟤넨 뭐야 사무라이야 나 어디있지 아 나 왼쪽 맨 아래에 있네요 와 쟤넨 다 사람인가봐요 아 성결도 바꿀 수 있어요 재밌겠다 야 이거 4대4구나 아 나 땜에 지면 욕하나 어 저쪽이 더 잘하는거 어 저 AI보시 한 명 있다 아 대박 저쪽에 AI보시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AI가 한 명 있어 이겼다 이겼어 오 야 멋있는데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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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너 잃어버렸어 아, 저거 죽었단 뜻이구나 아, 저 죽었단 뜻이구나. 아, 저 죽었단 뜻이구나. 부활이 거부되었습니다. 아, 아, 나 저기. 아, 거점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. 아, A를 눌러서 리스폰합니다. 리스폰 가자. 도망하나는 진짜 잘 가시네. 아, 그래요. 타겟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? 여기서는 안 배웠는데. 키보드로는. 어, 되게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싸우기가 힘들구나. 잡았다. 아, 오케이. 한 명 잡았다. 어, 저 칼쟁이가 저게. 무서운 놈이야, 저게. 잡았다, 오케이. 오르차, 오케이. 레벨 업. 어, 쟤 고레벨이었나봐. 부셔, 부셔. 얍삼하게 싸우자. 우리는. 두 명이 하나를 잡는다. 우리는. 두 명이 하나를 잡는다. 간다, 어. 조심조심. 점령, 좋아요. 자, 막타 좋아, 막타. 어, 조심조심조심. 조심조심. 어, 이거 버서크는 뭐냐 하면 방어가 잘 안 되지. 어, 이거 버서크는 뭐냐 하면 방어가 잘 안 되지. 와. 누가 버서크는 연인할까. 더 큰 후에 누가 선수 할까. 어, 우리 대다. 대다, 대다, 대다. 대다, 대다. 대박, 대다, 대다, 대다. 쟤 뭐야. 쟤... 바본가. 어, 던지는 거. 던지는 무기 없나야? 던지는 무기 없어요? 흐륵차아, 아아. 아아아, 야. 안돼 안돼 안돼. 안 돼! 아이, 젠장! 아, 아군이 B 길게 눌러, 부활 거부 아이, 뭐 이게 지금 방어만 제대로 됐어도 방어를 얘는 동시에 눌러야 되는 것 같아, 보니까 보니까, 얘는 가만히 놔두면 방어가 안 돼요 집에 안 돼 공격 도망가게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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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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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죽은거야? 아니죠? 조심조심 한대로 더 때리고 잡자 한대로 더 때리고 죽자 한대로 더 때리고 한대로 더 때리고 어 바이킹이 편할 것 같아 마무리 막타? 아이고 아이고 뭐야 저기 언제 뒤에 있었어? 아 저기 언제 뒤에 있었지? 아 알겠어 이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적의 이름을 봐야겠어 이름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가 중요하네 우리가 지고 있는건가요 설마 아 처형하면 상대의 리스폰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아 리스폰에 제한이 있어요 아 목숨을 먼저 다 소진하거나 아 나 괜히 버서커 했네 아 아 아 버서커 괜히 했어 아 엄청 지고 있군요 저기 역시 고레비 한 명 있는게 다르구나 고레비 한 명 있는게 다르네 아 공격특하보단 방어 방어 특화를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 졌다 와 질 때도 화려하게 지는구나 아 좋아 어 나 꼴등은 아니다 그래도 상대편 점수 봐 아 상대편 점수 겁나 높아 다음 매치가 또 있네 어 영웅 바꿔 영웅 아 1대1이 재밌어요 아 1대1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멀티플레이 결투 및 난투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좋아 갑시다 자 사람은 실수하니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레벨 비슷한 사람끼리 붙겠지 뭐 돌격시움 중값보통 연속공격의 능숙함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좋아 장비같은거는 뭐 필요없어요 아 기술표 한번 봐야되는데 아 아이킹에 꽂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라운드1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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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т urban 아 Tut 아 아이거 호우 보셨습니까? 라운드 2. 띄면서 때리는거 뭐야 저거 아이고 아깝다 아 나도 한번 돌면서 때리려고 했는데 저 선제공격 뭐해요 저거 아 스테미너를 다 쓰면 아 내가 스테미너를 다 썼구나 앞하고 A버튼으로 간 공격 뭐야 이거 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 저거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 저거 아 너의 패턴인지 알았다 아 너의 패턴인지 알았다 컴온 내가 왜 방어항인지 보여주지 어어어 조심조심 아 안돼 아이씨 아 안돼 아 아 아 이제 알겠어 아 이제 알겠는데 아 이제 좀 알았는데 스테미너가 없었네 내가 왜 방어의 신인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운드 4. 낙하공격 어떻게 하는거에요 저 방어온격은 어떻게 피해요? 무조건 맞아야 돼? 아 저것만 알면 되는데 잘 잡았는데 지금 아 아쉽네 다 이겼는데 뒤에 저기가 있었네 아 재밌다 가보죠 멀티플레이 이번엔 제대로 한번 갑시다 자 와라 넌 죽었다 이제 누가 오든 이제 방어에 시내기가 걸리면 다 죽는거야 나의 워러드루 나의 워러드루 돌진은요? 아 돌진 따위는 없어도 돼 괜찮습니다 돌진 나중에 하자 뭐 잘 만들었는데 괜찮다 뭐 잘 만들었는데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가발 아 아 윽 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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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와우! 아, 좋아. 이제 못하는 상대는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어, 네. 확실히 좋아지셨어요. 아, 고마워요. 네. 상대방이 못하다니까. 네. 상대방이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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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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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라운드 3라운드 어, 왜 안마가졌지? 아이고, 왜? 왜 안 피해졌지? 아이고, 왜?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이고, 뭐야, 아이고, 왜 방어가 안 됐지? 뭐 때문이었지? 왜 방어가 안 됐지, 갑자기? 아, 이건 이길 수 있었는데, 아... 아,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... 아, 노란색 기술은 안 빠져요? 아, 노란색이어서, 아, 복수를... 아, 복수였구나 아, 아니, 갑자기 방어가 안 돼서... 아, 방어 관통기술이에요, 노란색은? 아, 방어 관통기술이에요, 노란색은? 그런 것만 없으면 뭐 왜 안막아주냐 저거 아이씨 아 저게 방어 아 저게 방어 관통기술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눈치 깠어요 그걸 쓰겠지 뭐 아 뭐야 어이씨 아이고 아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뒤에 이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매치 준비 한 번 더 붙자 한 번 더 붙자 너 나랑 딱 맞는데? 어 뭐야 아 도망갔어 아아 도망갔어 한 번 더 붙지 아 나 버서커 좀 연습하게 한 번 더 붙지 그랬어 아 저 노란색거는 뭐야 저거 노란색 어떻게 캐릭터마다 특수 커맨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아이 뭐 게임 쉽구만 이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이리 왜 안 들어와 어?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뭐야 몇렙이야 나의 워러드로 가자 뭐하는 dobre relies 조그맨 이야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emergence 얘 Freunde 야 이거쳐 아,...있 mine 일 Av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